아마도 우리는 모두 역할이 있을지 몰라 그 점수 1등 하시는 분한테는 제가 원하시는 카프에서 음료랑 음식 포함해서 해드립니다 그... 에리엘 미쳤습니까 진짜? 진짜 열렸는데? 와... 이거 까면 돼 히트했지요 그걸 안 들어온 거예요 지금 시작일까요? 네 시작하시면 됩니다 와 진짜 개쫄려 진짜 개쫄려 지금 화면 점점 하얘지 선생님이 말했지 교과서에서 다 나온다 했지 아 설마 스트라이크 시그마 파이브를 하려고 하시는 겁니까 지금? 하하하하 선생님 5차가 너무 많습니다 5차가 많나요?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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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리안 진짜 진작에 풀고 있다 아 진짜 너무 무서운데? 나 다 풀었다 빠르다 빠르다 몰라서, 몰라서 파티가 없다 채점해주세요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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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랬는데 그런 요거는 점수 낫게 다 해 하하하하 아리안님 이제 가둬놓고 이제 제가 상납이만 해야죠 상납이 엔금격 켜낭할 때까지 못 나오는 방 하하하하 이건 사교육해야지 나오는 거 아니야? 이거 이거 교과서 인지로 공부하는 소위잖아 하하하하 정답이 좀 기억이 안 나거든요 하하하하 다만지 그런 거 안 만들어놨어요? 다만지를 그 아 있나? 잠깐만 감독관님 왜 이래 이거 하하하하 90점?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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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번 이거 고르니 몇 번이나 했어요? 나 1로 하하하하 하하하하 교수님? 오디오를 따야 돼가지고 잠깐만 아리안님 제가 4번을 잘못 본 것 같고 어우 감독관이 엉턴이네 죄송합니다 맞았습니다 95점 생각보다 좀 나오는데? 맞은 게 있단 말이에요? 네 맞은 게 있어요 신기하다 맞은 게 있단 말이에요 자님 거 채점해주신 거예요 아리안님? 네 잘했습니다 아 어렵다 어려워 20점입니다 와우 빨리 받았네 4점이요 65점? 40점 밖에 차이 안 나요? 거의 받았네 아하! 클 수 있었는데 종교 1등 마인드 아 진짜 아는 거였는데? 교수님 몇 점이에요? 65점 65점 아니 저거 10점짜리야 10점짜리도 있어요 아 10점짜리였구나 주관식이 10점이에요 그래서 주관식을 일단 남아줘요 정수경제 알림 와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65점 교수님 any